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48년 12월 1일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1948년 11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해서 남코리아의 통일진보세력을 제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이 되니 시대의 반민주 반통일악법의 치아에서 우리 국민이 65년이나 고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뒤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1990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이른바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시 권력의 신여다운 헌법재판소의 모습이죠. 1953년 초대 대법원장도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새 형법에 담겨있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그 폐지를 주장했고 국제사면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그리고 남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 또는 권고하였습니다. 2004년 진보개혁세력이 국회의 가반을 차지했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한 조항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유림말사라는 파쇼학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코리아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학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후자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북과 관련된 모든 언행이 반국가 또는 이적행위가 돼서 결국 민족의 화해와 단합마저도 회방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관련 자료를 접할 수 없게 됐고 북관련 표현을 할 수 없으며 범인년 한총년을 비롯한 통일의 국단체들이 불법화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통해 자랄 수 있듯이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통일진보세력이 구속되고 통합진보당이 강제적으로 해산심판 청구를 당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3개 단체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이 공안통치의 근간이 되어 비이성적인 종북몰의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시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또는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종북몰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 하에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청구,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천주교 박창신 신부에 대한 탄압, 통일운동단체, 사회주의운동단체, 청년운동단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보정치 공작정치로 한국사회를 들쑤실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종북몰의를 통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제거수단, 사상결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그 철저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주남미군과 국가보안법은 각각 군대와 이데올로기의 힘으로 남코리아가 미국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남코리아의 파쇼 독재 통치가 유지되게 하는 양대 기둥입니다. 전체 코리아의 자주통일 문제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 문제가 결코 둘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된 하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와 그 파쇼적인 대리정권은 주남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결단코 반대하며 그 힘으로 이 땅의 자주통일 세력, 민주주의 세력을 탄압,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코리아는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파쇼의 강풍이 몰아치게 됐고 코리아 반도에서는 끊임없이 아슬아슬한 전쟁 직전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남미군 문제는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반드시 남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북몰이라는 21세기 마녀사냥, 메카시 선풍이 판을 치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칼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른바 종북몰인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나아가 주남미군의 문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제통일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법이고 진리와 진실의 힘은 어떤 악법으로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전세계의 단 하나뿐인 희대의 화시학법 반통일학법은 이를 옹호하는 친미수구 세력과 함께 머지않아 반드시 그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이설요. 이 논 Ont장 Webinar 이 논들에게 포함하고 있는 대기공단 윤도에서 전섭이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일환 meant 실력이 괜찮아겠습니다. 감사합니다.